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소고르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문 요소와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입니다 요리고성 전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강한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다음 상대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러분 2, 3천명밖에 되지 않는 병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올라간 군사들은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가난에서 첫 번째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 패배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연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처럼 전투 계획을 직접 지시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시면 아간의 범죄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했대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쉽게 적용하면 예배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를 무너뜨리는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폐위를 바라보며 요수아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만약 전투 전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자만함이 묻지 않음을 자처한 것은 아닐까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수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날이 저물도록 슬퍼하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슬퍼하는 정말 리더 같은 모습을 사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신의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놓고 어떻게 이방인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냐 아주 솔직한 고백을 그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지기 전까지 기도한 기도였기 때문에 아마 수시간은 한 10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최소한 3, 4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솔직하게 자신의 안타까움을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는 여러분 일정한 시간과 마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태산 같은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순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 종종 있는데요 기도는 자신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사람으로 인해 진노를 받게 된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2절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다시금 멸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가난 전쟁의 의미가 성전 여러분이 거룩한 전쟁 성결의 전쟁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개혁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조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거해야 할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날을 갈아라 근육을 키워라 정신상태 똑바로 해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 앞에 거룩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뭐가요? 거룩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찬의 삶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식은 어떤 것일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한번 적용해 보시고 살아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안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